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제 세 번째 파트 건물 에너지 효율 설계 및 평가 부분에 대한 OT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다루는 건물 에너지 효율 설계 및 평가 이 파트는 우리가 주로 시험 문제에서 다루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고요. 두 번째는 건물에서 에너지 효율 등급 그렇죠. 그래서 에너지 효율 등급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쓰세요. 네 그래서 몇 번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있어요. 뭐가? 네 의무사항이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다섯 가지를 써라 뭐 이런 거 나옵니다. 아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그쵸? 그래서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권장사항에 대한 내용 이것만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라서 만들었으면 그러면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. 그래서 각 사항들에 대해서 근거 서류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예 그러한 문제는 2015년도에 또 한 번 출제가 되었었죠. 그래서 말로써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서술하는 것도 좀 어려운 문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효율 등급이나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계산 문제들이 나옵니다. 그쵸? 그 계산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평점을 계산하는 것 그 다음에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을 계산하는 것 이러한 문제들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등급에서는 그 등급이 몇 등급이냐 그래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몇 등급이냐 이렇게 하는 계산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내용에 더불어서 뭐가 같이 시험에 출제가 되냐면 도면을 제시해주고 도면에서 해당하는 정보들을 찾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계산하게끔 하는 것이 시험 문제의 패턴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풀려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건물 에너지 효율 설계에 관련된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되겠다. 그래서 도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서 항상 실무에서 다루고 있는 복잡한 도면 즉 축적도 크고요.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양도 정보의 양도 굉장히 많은 그 실무적 도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내가 실무에서 잘 적용을 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지면에 지면에 문제에다가 할당할 수 있는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도면들의 내용 중에서도 그 중에서 일부가 발췌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실무적 내용보다는 훨씬 범위가 추격된 건축물 즉 대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용들이 도면에서 제시가 됩니다. 또는 전기나 그 다음에 기계 설비의 경우는 간략화된 도면 그래서 계략적으로 표현한 도면들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범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약간 좀 접어두시고 소규모 또는 계략적인 도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도면을 가지고 도면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다 읽어냈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1차 필기 시험도 그렇고요. 그 다음에 2015년도의 2차 실기 시험도 그렇고 자꾸 이 에너지 효율 설계 및 평가 부분에서 에너지 성능 지표에 배점을 외워라 그거 외워가지고 풀게끔 합니다. 그래서 그 많은 항목들을 내가 어떻게 다 외워 그 다음에 출제하신 양반들은 다 외우고 계시나요? 아 이게 외우기가 좀 곤란한데 그 내용들을 외워야 되는 것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조금 고착화되고 있습니다. 물론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출제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래서 에너지 성능 지표에서 각 항목에 나와 있는 배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해도 되는 거 그거는 뭐냐 하면 각 부위에 따라서 평균 열관류율 그렇죠? 이걸 지역에 따라서 평균 열관류율의 기준을 지붕이냐 또는 외벽이냐 또는 거실의 바닥 부분이냐에 따라서 평균 열관류율에 대한 배점들이 다 다르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배점을 외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우리 교재에서는 그 배점들을 여러분들한테 굳이 외우라고 안 시키고요. 표로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주 보시면 자주 보시면 문제를 통해서 자꾸 보다 보면 외워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외워서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짜증나죠.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면서 문제에다 적용하면서 외워지시라고 저희는 문제에다가 수록을 해드렸고 이 평균 열관류율에 대한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배점들은 1점에서부터 0.6점까지 그 다음에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두셔야 시험 대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외워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그래서 1, 3플러스 등급에서부터 7등급까지 10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이 다시 주거용 건물하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물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연간 1차 에너지 소요량이 얼마씩 되고 그 다음에 얼마씩 증가할 때마다 등급이 밑으로 내려가느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합습을 해 두시고 저랑 같이 이 내용들을 문제로써 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상으로 제 세 번째 파트 건물 에너지 효율 및 효율 설계 및 평가 부분에 대한 OT를 이제 마쳤고요. 자 이 부분에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우리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